인천 소방안전본부가 계약문화회관에서 제13회 인천시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각 소방서를 대표하는 유치부 8개 팀과 초등부 8개 팀, 학부모와 학교 및 소방관계자 등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들은 오전 리허설을 거쳐 오후 본대회에서 생활안전을 주제로 한 소방동요를 부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대상을 받은 유치부 1팀과 초등부 1팀은 오는 10월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대회에 인천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행사준비와 참가를 통해 안전의식을 배울 수 있어 의미 있는 대회였다며 어린이들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